자, 시청자 여러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시면서 저희 프로그램 시작을 합니다마는 오늘 김동한의 시선이 머무는 곳 역시 살찐 손가락 얘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겨울 같은 주말을 보내고 다시 날씨가 많이 따뜻해졌습니다. 여의도의 윤중로의 벚꽃도 이제 절정을 좀 지나는 것 같죠? 어제 하루 종일 증권가는 이 손가락 얘기로 분주했습니다. 다들 아십니다만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또 이걸 500만 주 넘게 내답한 직원들은 도대체 왜 팔았을까, 이거 참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얘기들 많이들 하셨죠. 방금 보신 것처럼 감독당국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있다고 하니까 자초지종은 기다려 보시죠. 너무 앞서가서 섣부른 예단을 하지는 마시자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꼭 한 가지 아쉬운 얘기를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손가락 얘기입니다. 팻핑거 오류, 즉 이 손가락이 컴퓨터 좌판의 버튼보다 크고 두꺼워서 결정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한두 번 실수해 보셨을 겁니다. 컴퓨터로 또 휴대전화로 주문을 내시면서 매수를 매도로 하셨을 수도 있고 아마 백주를 주문내려고 했는데 천주나 만주가 키인이 됐던 경험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계좌에 만약 수백억 원이 있는 분들이 아니시라면 백주를 백만 주로 잘못 주문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아마 예외 없이 현금이 부족합니다라고 경고창이 뜨고 주문 자체가 안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증권회사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증권회사의 한 군데죠. 삼성증권에서는 발행 총 주식의 몇 배나 되는 주식을 2천여 명의 직원들에게 입고를 시켜도 과연 왜 그런 제어 장치가 작동하지 않았을까요? 숫자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할 수 있기에 사람이 시스템을 만들고 그 시스템을 당사자들이 아닌 서드파티가 모니터링하게 하면서 치명적인 오류를 막고 있는 게 금융 시스템 아닙니까? 이번 사태는 사실 삼성증권 내부 관리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주 조합원분에 대한 현금 매당 지급에는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지 않아도 되어 있는 시스템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현금 매당을 하겠다고 들어가서 주식 매당을 해도 이것이 지급이 됐고 이른바 서드파티의 더블체크 대상에서도 빠져 있다면 이건 정말 심각한 시스템 오류입니다. 더 이상 두꺼운 살찐 손가락을 논할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금융회사는 일반 회사와는 다릅니다. 금융회사의 사고를 우리가 금융사고라고 합니다. 금융사고는 금융 시스템을 마비시키거나 훼손시킬 수 있습니다. 그 결과로 금융회사가 문을 닫을 수도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한맥투자증권이라는 데가 단순한 직원 한 명의 주문 실수로 실제로 문을 닫았고 여러분 다 아시죠? 유서 깊은 연구의 왕실은행이라고 하는 베어링은행도 역사의 뒤환길로 사라진 게 트레이더 한 사람의 주문 실수 때문이었지 않습니까? 감독 당국에서는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그대로 하되 이미 노출된 허점은 지체 없이 제도 보완해야 될 겁니다. 더불어 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 많은 투자자들이 공매도 금지해달라는 청원을 하고 있는지도 진지하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공매도 그것도 차입 공매도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시행하고 있는 시장 제도입니다. 그러나 정보력과 분석력이 탁월하게 뛰어난 기관 투자가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되어 있는 현재 공매도 제도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더 이상 그런 교과서적인 설명이 설득력을 갖기 힘들 겁니다. 저는 25년 넘게 자본시장에 있으면서 유령주식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어찌 보면 삼성증권을 넘어 우리 자본시장에 굉장히 수치스러운 용어가 나온 겁니다. 불신의 상징이니까요. 이번 사고가 그저 몇몇 증권회사 직원의 실수와 도덕적 해이 그리고 회사의 내부 통제 시스템의 문제로 그치지 말고 투자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훨씬 패호한 게임의 룰을 만드는 하나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불어서 더 이상 이 살찐 손가락을 탓하는 일이 금융시장에는 더 이상 없도록 감독당국에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동완의 시선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